안녕하세요. 학자 장웅지입니다. 모두가 피하고 싶은 것 중 하나는 역시나 노화입니다. 피부관리나 운동, 자외선 차단 등 노화를 늦추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이 시도되고 있는데 비만이나 당뇨병, 암 등을 약물로 치료하듯 노화 역시 지연시킬 수 있는 화학물질은 개발되고 있지 않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가장 유명한 노화 지연 물질인 라파마이신을 비롯해 가장 유력한 노화 방지 기법과 새로운 후보 물질들에 대한 소개입니다. 현대판 불로초라고도 불리는 라파마이신은 완전히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계속해서 인기가 증가하고 있는 약품입니다. 복잡한 고리형 구조로 이루어진 분자로 원래의 목적은 장기 이식 환자를 위한 면역 억제제로 개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다양한 연구에서 잠재적인 노화 방지 효과가 계속해서 확인되고 있는 중이죠. 라파마이신의 발견은 1972년 세계 7대 불가사유로 불리던 모아이의 석상으로 유명한 이스터섬에서 시작됩니다. 이스터섬을 부르는 현지인들의 명칭이 라파누이였으며 이곳에서 발견된 한종의 세균인 스프레토마이세스 하이그로스코피쿠스에서 분리된 물질이었기 때문에 라파마이신이라는 이름이 붙게 됩니다. 판매되는 라파마이신 의약품을 보면 알 수 있는 다른 정보로 시롤리무스라는 표현이 붙어있는데 라파마이신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라파마이신의 본래의 목적을 떠나 큰 관심을 받기 시작한 것은 노화 억제 효과가 다양하게 관찰된 데 기인합니다. 쥐를 대상으로 테스트된 결과를 보더라도 은퇴 연령의 인간에 해당하는 20개월된 쥐무리에게 3개월간 소량의 라파마이신을 물과 함께 먹이게 됩니다. 이후 약을 끊고 쥐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며 생존 시간을 비교합니다. 쥐는 보통 30개월의 수명을 갖지만 약을 먹인 쥐는 평균적으로 2개월 더 생존하였으며 가장 마지막까지 생존한 쥐는 실험을 시작한 후 2년이 넘은 3년 8개월에 죽게 됩니다. 이를 인간 나이로 환산한다면 140살 정도가 되는 셈이죠. 이처럼 라파마이신은 효모, 파리, 곤충, 쥐 등 다양한 생명체의 수명을 크게 늘리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인간에게 노화 억제 용도로 승인되진 않았지만 라파마이신 또는 유사 약물은 양리학적으로 노화를 늦추는데 가장 좋은 희망으로 이야기였습니다. 쥐와 인간은 같은 포유류에 속하며 다양한 측면에서 유사성이 있기에 인간에 대한 테스트는 시간상 완료되지 못했지만 충분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파마이신이 어떻게 노화를 억제하는지에 대한 원리를 이해한다면 유사한 다른 후보 물질들을 찾아내는데 도움이 되겠죠. 사진에서 보이듯 생명 연장 약물이라는 라파마이신의 핵심은 두 가지 단어로 요약 가능합니다. 엠토르와 오토파지입니다. 엠토르는 이름 그대로 포유류 라파마이신 표적이라는 의미를 가지며 세폰의 신호 전달에 관여하는 단백질 인산화 효소의 일종입니다. 포유동물에 존재하는 분자량 29만의 거대한 세린 트레온인 인산화 효소인데 진화적으로 고도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생명 반응과 직결되는 아미노산과 당, 인슐린 등 다양한 영양 및 제어 물질이 세포에 관여하며 이후 단계적인 생화학 반응이 진행되는데 엠토르는 그 중 한 단계를 차지하고 있죠. 라파마이신을 비롯한 몇 가지 유사 물질은 여기 결합해 이후 과정을 억제하게 되며 그 결과 생명 반응의 일부가 제한되어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 전 단계에 관여하는 워트마닌이라는 물질도 있는데 이들의 구조를 살펴본다면 유사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라파마이신의 또 다른 이름이 시롤리무스였던 것처럼 이와 유사한 라파로그들은 같은 구조를 갖습니다. 앞서 잠시 등장했던 템시롤리무스와 에베롤리무스 모두 말단이 다른 구조체로 치환된 유사 구조를 갖게 되며 워트마닌은 스테로이드 유사 구조를 갖는 분자입니다. 워트마닌 역시 파인애플 푸른 곰팡이에서 추출된 스테로이드 대사산물로 인산화 요소의 강력한 억제제이자 항염증 물질로 사용됩니다. 에베롤리무스나 템시롤리무스 모두 엠토르의 라파마이신과 동일하게 작용하며 이는 장기 이식 후 면역질환 억제 외에도 노화지연이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물질입니다. 이와 같은 라파마이신 유사 물질들에 의해 엠토르가 억제되면 이후 발생하는 과정이 바로 세포의 자가소화 반응이라 할 수 있는 오토파지입니다. 오토파지는 2016년 노벨 생리의학상의 주제이기도 했던 만큼 생명체에게 매우 중요한 작용에 해당하는데 음식과 영양소 공급이 중지되어 엠토르가 꺼지게 되면 인체는 기아기간 동안 생존할 수 있도록 세포가 자신 내부에 소기간 등을 소화시켜 필요 재료를 얻도록 합니다. 또한 기능장애가 있는 세포들이 소기간과 분자들을 청소해 에너지를 얻는 과정인 만큼 우리가 나이 들며 정상적인 조직을 막는 찌꺼기들의 축적을 줄이고 분해에 노화 과정을 늦추거나 심지어 역전시키는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고민해본다면 평소와는 달리 음식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인위적으로 오토파지를 유발할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고 우리는 이 과정을 간헐적 단식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력한 라파마이신이지만 누구도 명확하게 인간의 노화 억제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기 어려운 것은 인간의 장수에 대한 라파마이신 효과 임상시험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효과를 이해하고 검증하려면 인간의 생애 주기와 대규모 시험을 고려할 때 최소한 수십 년에서 수백 년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인간과 비슷한 연령 관련 쇠태를 겪으나 수명 자체는 훨씬 짧은 반려견에 대한 참여시험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2027년 최초 발표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라파마이신과 유사한 기타 시롤리무스 물질들이었던 라파로그에 대한 인간 임상시험은 몇 가지 진행되고 있는데 최근 검토 결과에 따르면 심혈관계와 면역계, 피부 건강에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관찰되었지만 내분비계나 근육, 뇌에는 개선점이 없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원 봉사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성 연구에서 특별한 부작용이 나타나진 않았지만 기존 노환 관련 질환이 있던 사람들은 오히려 감염이 증가하고 콜레스테롤과 기타 혈중 지질 수치가 늘어나 아마도 라파마이신 등을 활용하려면 젊을 때부터 미리 복용하는 것이 최선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른 물질 중 노화 지연 효과가 나타난 사례도 최근 등장했는데 언제나처럼 원래 목적과는 달리 부가적인 효과로 노화 억제가 발견된 경우입니다. 미페프리스톤은 임신 초기 낙태를 유발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약품입니다. 자궁 착산과 관련된 프로게스테론 수용체에 대신 결합하는 방식으로 임신 초기 63일 동안은 97%의 효과를 보여 이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미소프로스톨이라는 물질과 함께 처리되어 효과를 높입니다. 미소프로스톨은 자궁 수축을 유도하는 약물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이들 역시 그 외 목적으로도 사용되고 있겠죠. 미페프리스톤은 최근 최장선암 치료를 위한 백혈병 억제인자 수용체의 기량제로 가능성이 확인되었습니다. 최장암은 암 사망 주요 원인 중 하나이며 치료가 매우 어려운 질병으로 여겨집니다. 미페프리스톤이 여기 관여해 잠재적 치료 후보로 떠오르고 있으며 쿠싱병과 기타 몇 종의 암에 대해서도 효과를 보입니다. 미소프로스톨은 위괴양과 시비지장괴양의 치료와 예방에도 사용됩니다. 최근 초파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미페프리스톤이 수명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확인되어 라파마이신 효과와의 비교가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의 실험 데이터만을 기준으로 본다면 선여상태의 초파리와 짝짓기 후 베란을 맞힌 초파리를 기준할 때 베란은 모체에 큰 변화를 일으키고 수명을 줄이는 결과를 갖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짝짓기 후 초파리에 미페프리스톤이나 라파마이신을 먹였을 때 수명 연장 효과가 확연하게 드러나는데 라파마이신의 경우 평균 81%의 중간 수명값 증가가 보이고 미페프리스톤은 평균 114%의 수명 증가가 관찰됩니다. 하지만 이들을 동시에 처리했을 때는 오히려 수명 증가 없이 감소 효과가 나타나 두 가지 물질이 동일 방식으로 작용해 과량에서 나타나는 독성 효과를 확인됩니다. 미페프리스톤과 라파마이신이 수명을 연장시키는 방식을 이 기회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오토파지만이 아닌 마이토파지를 유발하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마이토파지는 손상되거나 기능 이상이 발생한 미토콘드리아를 분해해 재활용하는 세포의 성소 과정에 해당합니다. 손상된 미토콘드리아는 노화와 연령 관련 질병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던 만큼 노화 지연에 관여할 수 있으며 이 두 가지 경로 모두 세포의 청소 작업을 통해 문제 요소가 있는 것들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생명체의 수명을 증가시킵니다. 약물 복용보다 더욱 간단한 방식이자 우리가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간헐적 단식이겠죠. 간헐적 단식의 목적은 칼로리 제한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난 90여 년간의 연구에 따르면 칼로리 제한은 효모, 선축류, 쥐 등 다양한 유기체의 수명을 연장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칼로리 제한의 기준은 과학적 관점에서 칼로리 섭취량을 정상보다 10에서 50% 범위에서 줄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며칠 동안 식사를 아예 중단하는 것은 간헐적 기준을 벗어나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루 한 끼 정도 덜 먹는 게 적당하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과학적 추론이 가능합니다. 단식이나 금식으로 수명 연장이라는 결과가 얻어진다는 것은 그 과정에서 인체내에서 평소와는 다른 화학 반응이 진행된다는 것이며 그 반응에서 발생하는 간헐적 단식 유래, 화학 분자가 무엇인지를 찾아낸다면 간헐적 단식 없이 간헐적 단식 효과를 얻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테스트는 쥐를 대상으로 최근 이루어졌습니다. 칼로리 공급 제한을 받은 쥐와 식이 제한 없는 쥐의 혈액 샘플에서 1200개 이상의 대사 분자 수준으로 분석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칼로리 제한이 있을 때 200여 개의 분자들이 오히려 풍부해진다는 사실이 발견됩니다. 칼로리 공급 제한은 당분 공급과 연관되며 앞서 살펴본 신호 체계도를 참고한다면 에너지 부족 상황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생화학적 경로를 활성화하는 단백질인 AMPK를 이들 중 어떤 물질이 자극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알 수 있던 것은 수많은 물질 중 LCA라 표시된 리토콜산이 중요 후보라는 것입니다. 리토콜산은 스테로이드 구조를 갖는 지질 분자입니다. 세내에서 장내 세균이 만드는 물질 중 하나인데 칼로리 제한이 없는 쥐에게 리토콜산 첨가 물을 먹이게 되면 근육 조직 손상도가 회복되며 신진대사가 빨라지고 인슐린 민감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당분에 대한 반응이 개선되고 세포 내 에너지 생성 소기관인 미토콘드리아 수와 성능이 개선되는 것이 확인됩니다. 또한 운동검사에서도 리토콜산이 함유되지 않은 물을 마신 쥐들보다 더 멀리 오래 달릴 수 있고 물체를 잡는 악력도 증가하는 것이 확인됩니다. 종합적으로 리토콜산은 간헐적 단식 없이도 간헐적 단식에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물질로 연령에 따른 신체 약화를 역전시킬 수 있는 분자로 확인됩니다. 물론 아직 인간이 리토콜산을 무분별하게 섭취하는 것은 검증되지 않아 조금 더 기다려봐야겠지만 수명 역시 초파리의 경우 7에서 10% 증가하며 선축류는 20% 이상 연장되는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아마 조금 더 연구가 진행된다면 우리는 알약 하나로 간헐적 단식 없이 간헐적 단식이 가능해지겠죠. 결론입니다. 라파마이신의 노화 방지 효과는 자가 소화 작용의 발생에 의한 것이며 최근 새롭게 발견된 미페프리스톤의 효과는 손상된 미토콘드리아 청소의 결과였습니다. 간헐적 단식은 실제로 효과가 있는 관리법이며 이제는 과학적으로 간헐적 단식을 파헤쳐 간헐적 단식 없이 간헐적 단식이 가능한 화학 분자를 찾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